자 이거 저희가 들고 있어야 되요 아 이거 여기 앞에다가 뭐하나 마스크 써야되죠 마스크 써야되죠 마스크 써야되죠 마스크 써야되죠 마스크 써야되죠 마스크 써야되죠 아 들어오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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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 21명 오케이 좋아 43명 오케이 오케이 60명 65명 와 68명 79명 아 저기 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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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좋다 우와 미끄러져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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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Let's kill it 뭐 이쪽쪽 가서 보내야되는거 아냐 네 아 너도 넘어갈게 좁은데 좀 안쪽으로 가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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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들어오고있어 안녕하세요 어헤 아 오 어헤 순식간에 엄청 마스크 всп 느낄게요 목자 엄청 많이 들었던 여기서 고휴 거의 160명 와 와 골파입니다 예 와 screwed 160명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성시내배 오 Journey 오프닝 노래 없으세요? 틀어주세요 두 Londo 뚜뚜 o Se ic 아 벌써 190명 192ny 200명 가나요? 우리 4박자의 힘이 이 정도야? 좋다 자꾸 떨어지고 있어 올라간다 힘내세요 200명 가자 200명 돌파시 경민이의 섹시댄스가 있겠죠 형 그러면 사전에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자 검사 기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여섯시대고양이 4박자의 노즈음 저는 약간 가위라 나눠도 돼 아 저는 시점 저는 국민 뺀질이 귀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4박자예요 반갑습니다 200명 넘어서 우리 정민 씨의 기자들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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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네임팩 자랑해 네임팩 네임팩 저는요 국민 슈퍼스타구요 와우 저는 우리 국민 미모센터 이게 언제까지 하는거냐고 국민까지 저는 국민 트롯 남친입니다 와우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뺀질이에요 뺀질 뺀질 230명 정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300명 돌파시 250명이 되면 우리 윤성이의 아이돌댄스 아 윤성이의 애교 애교 250명이 되면 우리 윤성 윤성군의 눈물형이 네 눈물형이 들어가구요 벌써 짧게 300명 돌파시 우리 노지훈의 쩍벌댄스 골마댄스 아니죠 쩍벌댄스 350명 이상 되면 섹이형 나 뭐할까 섹이형의 상위 탈의가 있겠습니다 아 상위 탈의가 있겠습니다 미안 사실은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220명 220명 가요 이제 아 조금만 더 들면은 우리 윤성이의 눈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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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힘 좀 내주십시오 218명 220명 됐어 220명 괜찮아요 영상이 눈물을 잘 흘러야지 배우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니라마 작가님이 계시다라고 아니 그 상위 탈이 좋아요 누구예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심지어 겨울이기 때문에 탈이 가져요 네? 탈이 가져요 예 큰일났네 이거 근데 이게 패딩 탈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 부탁인데 350명까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250명이 안 되네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아 우리 윤성이의 그 눈물연기가 안 나오나 못 보나봐요 아 눈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홍구하고 올게요 아 홍구하고 온다고요? 어 그러지 마세요 지금 성희형 더 쓰라고 난리가 났어요 아 윤성님 말 좀 해달래요 아 히힝 내가 다 했습니다 성희형 귀 이거 한 번 해달래요 아 귀? 네 오케이 진짜 한 번만 안 해요 오 오 하하하하 아니 경민아 네가 뒤쪽으로 이렇게 서 아 됐을까? 이렇게 그렇지 야 벌써 230명 됐어 오 오 20명만 더 넣으면 눈물연기 아 큰일났네 이거 일단 일단 허벅지 꼬집고 있어 네 어 눈물 나야 되니까 저기 가서 좀 나한테 맞고 올래 야 늘고 있어 늘고 있어 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 늘고 있어 40명 어 자 10명 남았어요 4명 야 13명 어 야 큰일났다 이거 33명 근데 성희형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아 아 맞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축년이 되었는데 그랬지요 여러분 2020년 수고 많으셨고요 2021년 신축년 좋은 해로 여러분들의 해로 만들어가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흰 소띠예요 흰 소띠예요 흰 소띠 소소소 개망나자 너 여기서 일부러 흰 거 입고 와요 네 일부러 흰 거 입고 어떻게 아셨어요 흰 소띠인가요 안에 옷도 흰색 어 아 250명 가나요 지금 몇 명이냐 33명 233명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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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성의 나체를 보기 싫으시면 350명 이상 들어오세요 아 아 나체까지 나체 아 나체까지 상위인가요 상위인가요 아니 아 우리 성이 형이 국민 또 진승남이 또 여기서 진승남 아니야 나 식스팩 없어 없어요? 핫팩은 있어 핫팩은 있어? 핫팩은 있어? 이 형 또 준비했어 아 준비했어 어 잠깐만 핫팩 어디갔지? 어디갔어요? 핫팩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식스팩 사야돼 핫팩은 없고 두유는 있습니다 핫팩은 없나요? 핫팩은 없나요? 핫팩은 노래 하나만 해볼래요 노래요? 오케이 노래요? 여러분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불러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뺀질이 뺀질이 아 뭐 뭐 어떤걸 듣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노래를 하죠 네 여러분들 237명 어 238분 진짜? 막내들 귀하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 좀 이렇게 좀 어 우리 옮겨주자 우리 좀 했으니까 아 그래요? 어 자 머리 눌린거 아니에요? 머리가 한껏 눌렸어 괜찮아 아이 괜찮아 이모 세트한데 어 뭐야 오늘은 비주얼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하긴 하다 일을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예 손가락 같은 걸로 다녀야 돼 손가락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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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받아주세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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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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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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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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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만 나 사랑을 이루리 예스 예스 하하하하하하 사랑의 금메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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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윤석이 형하고 지훈이 형이 제 성대모사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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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235명이 돌파했을 때 우리 윤성이의 눈물 열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40명이 됐을 때 또 우리 신성형의 상의 탈의가 있었고요 아 뭐야? 너 붙어야지 3만명이 됐을 때의 저의 이제 뭐죠? 저의 공략이 뭐였죠? 뭐였죠? 형이요? 저는 옆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는 걸로 3만명인데 3만명이 봤을 때 야 너 저리 가 너 쪽 예 234명 자 한 명 남았어요 어 한 분 남았습니다 자 한 명 자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야 허벅지 좀 꼬집어 좀 어 35분 됐어 35분 됐어 자 눈물 열기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왔어 앞에 왔어 대사도 있죠 대사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물 말할까 연기만 오지 보여요? 눈물 보여요? 어디요? 어디요?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진짜 못하게 돼요 근데 어 실패 한지수 실패 어 어 240분이 돌파되면은 어 자 한 명 남았어요 내려가 내려가 들어오지마 아 상대가 아니라 아 멋있다 야 미치겠다 여러분들 진짜 저 볼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성이 형이 꾸준한 운동 그렇죠 이 관련으로 베개에 식스팩 그냥 있거든요 아니 맨날 라이딩 하시니까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미쳤다 미쳤다 착한 사람들만 보여요 여러분들 와 착한 사람들만 보여요 히트텍이에요 아니 초콜릿이 까맣네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 까매요 이러네요 안 보여요 지훈이 형 공약 뭐죠? 지훈이 형 공약 나는 뭐죠? 빨리 공약 걸어요 형님 나는 뭘로 할까요? 남자 하면 여기 골반 골반 댄스 아 골반 댄스 노지훈 하면 골반이지 여기서 240명이 되면은 여러분들 240명 되면은 노지훈의 엉덩이로 이름 쓰기 엉덩이로 이름을 제가 써본 지가 방송에서 한 번도 없어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노지훈의 엉덩이로 이름 쓰기 240명입니다 여러분 240명 들어오세요 안 착해서 안 보여요? 안 착하시구나 골반 댄스 추면서 섹시한 표정 추가 안 되나요? 추가 가능합니다 250명 240명 되는 순간 우리 노지훈의 엉덩이로 이름 쓰기 엉덩이로 쓰기 세 글자이기 때문에 좀 시간 걸리죠 그렇죠 신성님 엉덩이를 보여달라고요? 엉덩이를 보여달라고요? 그러면 228분이 됐을 때 228명이 되면 또 우리 신성이 형의 골반 댄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뭔 소리야? 뭔가 되게 맞네요 공약이 되게 엉덩이고 골반 다 나오네요 팬분들께서는 막 던져주시고 좋아해요 내 이름 되니까 자꾸 사람 빠지잖아 좋아하시는 거야 아니야 많이 빠졌어 그럼 여러분들 아 점점점 이러시는데 아 점점점 260명 되면 단체 섹시댄스 가자 오케이 260? 260 이게 지금 왜 신성들이 나가는지 알아? 왜요? 우리가 줄재가 없잖아 그냥 공약만 계속 얘기하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지루에서 지루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루밥 댄스 추면 되나? upload 댄스 произ Minister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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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댄스 правильно 있습 들어가 추월 그 노래할 때 애들이 왜 이러고 불러. 그렇게 해요? 형 형요. 형 형질 배우ciendo 원래 그 노래는 살짝 좀 성대를 깔아줄게 셉이만 아가씨 지적이는 아가씨 LUNG Nelson 누웠어 MALK met dimack 시 잘 보인다 형 되게 좋네 시쪽이는게 자 240명인가요? 아냐아냐 210명 아 많이 나갔네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 오늘 저녁 메뉴가 뭐죠? 꼬마 꼬마 여기가 보성이기 때문에 보성에 벌교읍이 있어요 벌교하면 별굽 꼬마 아 꼬박 튀깁니다 그 경상도인데 얘 아 경상도이에요 흐벌나게 맛있어 부러요 그래도 제가 볼 때 공약을 못 지킬거 같아요 잠깐만 우리께 떠들었으니까 이번에 채팅 좀 얘기 좀 해주자 경민씨 소소소 노래 좀 불러달래요 맞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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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맞소 내 사람 언제나 맞소 내 인생 여러분만 바라보겠소 범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 띠까뛰뛰 맞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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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뛰뛰받소 바라보겠소 아 지훈이요 그냥 하는김에 닉네임 하나 공모만 해도 돼요 아 닉네임이요? 공모요? 뭐 했으면 좋겠네요 아 여러분들 아 우선은요 우리 피디님께서 공약을 해주시는데 저희 닉네임들이 저는 슈퍼스타고 우리 지훈은 친구는 미모센터 그리고 윤성 친구는 트롯남치 국민트롯돌 트롯돌이고 뒤에 있는 막둥소잖아요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닉네임을 참신한 걸로 주시면 정말 있습니까? 선정되면 그거를 여러분들 6시내고야 인스타그램 댓글에다가 댓글에다가 저희 닉네임을 좀 달아주십시오. 달아주시면 작가님 선정해서 좋은거 채택되신 분들은 어떤거 선물. 이거 좀 걸어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이거 써주시죠. 자비로 시계 10개 사가지고 드릴게요. 어떤거요? 6시내고야 시계. 시계 아 10시내고야. 몇 번이시게요? 이거 읽지 않아요? 지금? 그거 저도 갖고 싶어요. 우리 수요일날 제가 사진을 하나 올릴게요. 내답자 단체사진 올릴게요. 그 게시물에 그 우리 뭐냐 그 별명 써주시는 걸로 그 게시물 아 자 그러면 잠깐만 앞으로 잠깐 와보세요. 우리 작가님 작가님께서 인터뷰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네. 저희 수요일날 네박자 방송하는 날 인스타그램에 제가 네박자 단체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닉네임 공모를 할게요.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정되시는 분한테 피디님께서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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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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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치수. 아 댓글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갑자기 댓글이 안 나와. 그러게요. 댓글이. 어 뭐야. 형 화면에서 찍어야 돼. 어 댓글이 안 보이지? 갑자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도 착한 남한테만 보이네.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아 그래요? 그만하라는 질문이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인사하고 네. 네. 자고 2021년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어 우리 보시는 분들 바라시는 수원 성취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네. 한 명씩. 아 전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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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2021년에도 우리 신축년 새해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고 무엇보다 일단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네박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손가락 하트. 하트. 더 못할까요? 네. 우리 용성이. 자 저희 네박자 2021년에도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농촌일 수 있으면 언제든 2021년에도 달려갈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2020년 작년이죠. 네박자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는데 21년도 올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리 지리 뺀 지리였습니다. 좋다 좋다. 지리 지리 뺀 지리. 종료하면 되나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파이. 네박자 황진. 파이팅. 지리 뺀 지리.